제 발제자로서는 마지막 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분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셨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해서 연구 결과도 이미 발표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에 관련된 어떤 국민들의 정서 변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재난심리와 사회적 소통 측면에서 본 코로나19 4개월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서울대학교 국가전력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자리가 듣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기 극복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재난심리와 사회적 위험 인식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지난 우리들의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아까 박희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첫 확진 환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넉 달이 지났고 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롭거나 완전히 벗어나서 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한 것들만 보더라도 큰 일들이 참 많았고 오늘 마침 이걸 자료를 어제 넘겼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못했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는 그렇게 바랬던 의료인들의 안전이 왜 걸렸느냐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환자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의료인의 감염이 된 사실 자체가 주는 또 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태원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한 명 이상의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다행히도 우리가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열린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외보다는 비교적 성과가 좋아서 일상을 재개를 조심스럽게나마 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방역 전문가들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이 우리와 함께 인류 사회와 함께 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새로운 일상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4개의 계금론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계시는 라이시 교수의 저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에는 인격이 있거나 그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걸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그 위기의 크기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취약함의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일사분란하게 동등하게 똑같은 수준에서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위기 누군가에게 지금 우리는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처참한 위기의 진행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연구의 관점에서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수용 가능한 위험인가 혹은 수용 가능하지 못한 위험인가 누구에게는 그렇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입니다 이것을 위험의 인식과 재난의 심리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깊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미디어의 영향과 그리고 우리가 방역 정책만 내지는 방역의 대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 대책에 협조하거나 협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신념이나 믿음 그리고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보는 것은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해외의 동료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찌해서 한국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셧다운이나 락다운 없이도 이렇게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위험 인식과 관련된 심리를 이해해 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요즘 언론에서 한국인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동양인들이 바이러스에 강하다든지 이런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자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자료 기반을 해서 살펴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그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취약함은 위기에서의 증폭 또는 회복 탄력이라고 하는 데 영향이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조금 더 회복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그리고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데에도 사람들의 마음과 인식의 정보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료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이것은 제가 사실 메르스 때 사태가 끝난 뒤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란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잊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열흘 뒤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5차까지의 국민인식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813명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을 어떤 위험이라고 어느 크기의 위험이라고 보고 있을까 이걸 부위에서 공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에서 사용하는 것이 발생의 확률과 그 발생이 일으킬 결과의 심각성입니다 이 질문을 동등하게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이걸 우리는 심리계측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한눈에도 보시겠지만 붉은색으로 보이는 즉 감염이 됐을 때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초래할 일의 심각성이 감염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보다 높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견해와 다르죠 아까 치명률 얘기도 나왔고 재생산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메르스보다도 훨씬 낫고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독감으로 인한 한 해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낫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무지하거나 정보에 어두워서 이런 것인가 또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감염의 심각성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과학이나 기술적인 위험평가에서 사용하는 틀에다가 5점 척도 똑같기 때문에 얹어보면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은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기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에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즉 조심스럽게 일상이 재개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더 열심히 사회 속에서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그리고 지킬 권리 지킬 사생활 그리고 지킬 인권들을 보호해 가면서도 적극적인 이 동력을 잃지 않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수용 가능한 위험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도로 굉장히 불가능한 위험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 저런 인식들을 구성할까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내가 감염될 거라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가 즉 신천지 쇼크가 있었던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인가 아닌가를 크게 본다고 대답을 하였고 반면에 감염됐을 때 벌어질 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나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제 일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보건학자가 아니실 수도 있어서 덧붙이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대부분의 내용에는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서브젝티브 헬스라고 하는 주관적 건강은 최근에 제가 이민정 박사님과 함께 게재한 논문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장 크게 가진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이 질문인데요 이번 5차 조사에서 귀하께서 감염의 심각성을 대답하실 때 어떤 것이 감염됐을 때 초래될 결과 중에 당신에게 가장 심각하냐 저는 당연히도 감염이 되니까 건강 영향이라든지 경제적 영향이 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감염이 남에게 미칠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감염됐다는 이유로 남에게 민폐가 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민폐가 될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메르스테와 또 다르며 외국의 사례와 한국에서 우리가 좀 더 숙이나 아까 김명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참여와 우리 시민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깊게 더 깊게 또 질적인 연구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왜 우리는 코로나19 동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두려워할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나를 일단 돌봐야 되는 것이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변에서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런 질병들 차별과 낙인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질병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인데 저는 처음에는 코로나19 자체가 그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이 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두려운 것이 점차 회수차를 지나가게 되면서 내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자신이 사실은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준칙을 지키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걸리게 될까 봐 두려운 게 제일 끝에 있고 두 번째 즉 내가 확진이 됐을 때 주변에서 너 왜 돌아다녔느냐 너 왜 그때 거길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비난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게가 털리고 내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섯 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물어봤었기 때문에 소위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1차에 비해서 2차 때 내가 감염됐을 때 주변에서 받을 비난과 피해가 두렵다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때가 바로 신천지 사태가 있었던 거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당시에 신천지 사태를 둘러싸고 굉장한 비난과 그리고 굉장한 당시에 대구 경비계의 그 교인도 아니시고 관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가 올라간 채로 잘 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5차에 와서는 이태원에서의 그 집단 감염을 당시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2030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안이한 생각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한 여론을 조상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30대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없어진다든가 임금이 준다든가 일자리가 동결되거나 취업의 시험이 취업을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들이 지연이 된다든가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감염의 관점 방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속해서 탓을 찾거나 비난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나의 위험을 계산을 할 때 감염될 가능성보다는 감염돼서 겪어야 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걸 보시더라도 1차 때를 빼고 2, 3차, 4차, 5차에 걸치면서 확진될까 봐 두려운 것은 확진됐을 때 받게 될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낫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우리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언론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는 우리들의 생각에 깊숙이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죠 앞에서 박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메르스 때는 일면 탑 보도가 된 것도 상당 뒤였는데요 이번에는 메르스 때에 비해서 아주 일찍부터 언론이 환경 감시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확진자의 규모가 보통 저 정도로 줄어들면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죠 뉴스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메르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확진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물론 신천지 쇼크가 있었던 신천지 사태 때만큼의 높이는 아니지만 상당량의 기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런 뉴스와 정보가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를 일으켰을까를 알 수 없지만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역시 1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크게 느끼십니까? 를 물어봤고 가장 1차 때나 5차 때나 큰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흥미롭게도 두 번째 즉 2차 때와 5차 때의 분노의 감정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왜 2월 말에 분노가 올랐을까? 왜 5월에 분노가 올랐을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그만큼 또 쏟아지는 겁니다 전체 자가격리자 중에 너무나 충실하게 그 기간을 묵묵히 견딘 소위 모집단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가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그래서 안심밴드까지를 착용해야 되는 이탈자라든지 우리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대오를 벗어나서 자기 자유를 만끽하는 나쁜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많아진다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보가 주는 그래서 사실 초기의 언론이 코로나 패닉이라든지 공포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의 마음속에 공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뉴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귀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만나게 된 혐오의 표현과 대상에 대한 것인데 1차 때는 제가 지금 글자가 지어져서 죄송합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과 중국인 이것이 회차를 거듭하게 되면서 대상이 바뀌는데 예컨대 5차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성소수자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학술적인 의미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게 감염이 된 것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탓을 돌리는 이걸 귀인이라고 표현하고 at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수가 3차에 비해서 5차에서 올라갑니다 즉 원래는 초기에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에는 감염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감염된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2점대였다면 즉 이태원에서의 클럽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그리고 간신히 간신히 아이들을 등교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서 그걸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염은 결국 개인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강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 공중보건학에서는 운명론적 믿음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질병의 발생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 운에 달려있고 모든 것은 일어날 일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생각이 강하게 되면 정부나 전문가가 권고하는 예방행동을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민이 즉 수도권에서의 주민이 전국의 응답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러한 운명론적 사고가 강했고 특히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2030 젊은 층이 고연령층에 비해서 감염이 되냐 마냐는 사실 어느 정도 운에 달렸다라고 하는 태도를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따 토론 시간에 김희영 교수님께 좀 더 깊은 해석을 부탁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외국에서 한국의 이 놀라운 방역 성과를 칭찬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당연히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진단 키트의 혁신성이라든지 방역 당국의 엄청난 노력 같은 것들을 꼽아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효능감이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왔었고 그것을 원래 정치학 분야에서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 적용하는 정치적 효능감의 질문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질문을 해본 결과 내적인 효능감에 대한 응답들이 상당히 양호한 점수고 외적인 효능감에 대해서도 결코 그 답이 낫지 않아서 즉 우리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가 현안 파악을 잘 하고 있고 정부 당국이 나의 말을 유념해 드릴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행동을 보시면 이 부분부터는 그냥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마스크를 쓴다든가 기침 예계절을 지키는 것은 처음부터도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 밀집되는 시간대에는 안 쓰면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점수 때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소 떨어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었던 3차를 기준으로 해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5차에서 제가 확인했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인데요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 같은 것은 항상 했다라는 대답이 저렇게 높은 데에 비해서 나 혼자 되지 않고 누군가의 협조 그리고 내 직장의 공간 내가 하는 일에서의 이런 논의와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하고 있다의 대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편 일종의 역설인데요 생활 속 생활 방역 체제가 되고 생활 속의 거리 두기는 시작되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되기 위한 부분이 여전히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행위에 비해서 그 실천률이 낮은 것은 생활 속 거리 두기 내지는 생활 방역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아랫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보건학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늘고 있었고 그 질문을 보다 적합하게 바꾸어서 과연 코로나19도 인해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미충족 의료 수요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전체의 약 18% 정도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단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 이유는 무엇일까를 물어보면 병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돼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료계도 머리를 맞대야 되겠고 우리들도 그것이 위험 소통의 차원에서든 정보 제공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접근법을 쓰던 간에 극복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의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몇 분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걸 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매우 직관적인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이지만 지속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했을 때 점수가 58.4 이건 무슨 말이냐면 0점은 내 일상이 완전히 지금 벌어진 일 때문에 멈췄다이고 100점은 예전 그대로다입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정지한 것입니다 1차에 비해서 신천지 사태가 있었을 때 48.3으로 뚝 떨어집니다 즉 그만큼 일상이 정지했던 것이죠 지금 5차를 보시면 52.7 즉 물이 반이나 남았냐 반밖에 아직 안 찼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맨 처음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낮은 상태여서 여전히 회복까지 먼 길이다라는 것을 엿보게 해줍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삶의 질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보존되고 임금이 전과 같은 사람들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는 보존이 됐지만 임금이 깎였거나 혹은 무급휴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지금 정신건강 전문가들 그리고 재난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본인들이 느끼고 있던 느끼지 않던 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것들이 대체로 사후 1년 뒤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사태 직후에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적용을 해보니까 서울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고 전체의 약 15% 정도는 즉각 도움이 필요하며 대다수가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적 주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번 질문이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예컨대 지금 주황색에 해당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인데 중수범 100일차를 맞아서 여러 보도도 나오고 했었죠 복지부에 대한 지지도도 꾸준히 올라가고 질병관리본부의 경우는 한 번 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정리의 브리핑에 대해서 유익하고 신뢰하며 유념해서 그 정보를 본다라고 하는 응답도 있는 거죠 설문을 통해서 K-방역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방역하는 기술이나 의료체제를 빼고 시민사회 요인의 3대 요인을 꼽았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는 신뢰 두 번째는 적극적인 협조 세 번째가 메르스의 기억입니다 메르스의 기억과 경험이 있고 없느냐가 지금 해외와 우리나라의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의료제도 요인 안에서만 한 번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진단비와 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컸던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죠 영혼을 갈아 넣었다 온몸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참여와 지지라고 하는 것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열셋말을 세 가지로 꼽고 계시는데 하나가 예방이며 이제는 치료 발전이라기보다 예방이며 안전이며 방역입니다 아쉬운 것은 내지는 염려가 되는 것은 모두에게 이 코로나19가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6대 4 정도의 비율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성일수록 그리고 젊은 층에게는 지금의 상황은 기회라기보다 위기이며 정치적 경향에 따라 역시 김희영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의견을 보태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위기를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크게 4가지의 도전과제를 잡았고 그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K-방역을 성공한 하나의 사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재난회복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있고 연구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눈부실 정도의 성과를 냈던 개인 수준의 효능감을 어떻게 사회적 건강이라든지 집단의 효능감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나의 신상이 털리고 내 가게가 피해를 입고 그렇지만 정보는 공개가 돼야 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포용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일상 마모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나왔던 13말들 즉 예방을 강조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건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공간은 재설계되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전한 이웃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기준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의견 개준으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 하나의 사진만 보여드리는 걸로 10초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나름대로 골랐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날아온 어떤 주먹에 의해서 다친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지난 넉 달 동안 저희들을 마모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옆에 있는 부분처럼 비교적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지금 헐고 달아버렸습니다 이 일상마모 집단에 대한 보호의 지지에는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닌 이 부분들 예를 들면 주부의 일상마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재택근무한 가족을 돌봤던 주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인가 정치적인 총선이 있었던 바람에 다른 해석들이 내려지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충격받은 그 주민들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그리고 원래도 그랬지만 코로나19로 더욱더 깊은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K-방역의 성공을 넘어서는 성공적인 재난 회복을 위해서 던져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